나 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. 다시 영국 갈게요. 그리고 아무리 바닥부터... 저게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... 너무 멀어 하지 마세요. 그러게. 공부를 하든 뭘 하든... 나도 많아. 그래도 고맙네 신경도 써주고. 살짝 감동할 뻔했어? 다음 거요. 우리나라에 딱 3벌... 다 주세요. 그럼 나머지 2벌 다 주세요. 남자끼리 커프티는 좀 오반 같은데... 내가 왜? 2개 다 내 건데? 안 돌아올 생각하고 짐 싸? 아니 여권 없는 사람도 있나? 괜히 따라 나섰다가 이도 저도 아니면 제가... 네. 됐지? 저기요. 고객님. 그렇다고 고객님처럼 머리에 똥 맞고... 한 번만 더 이러시면... 영심... 지금 이게 뭐 하는지... 어? 사람 말 안... 야! 뭐 하는 거야? 아직 누나 호텔 아니잖아. 제가 컴플레인 걸면 피차 불편해질 텐데... 고객한테... 예의 좀 갖추시죠? 킹호텔 이사님? 준비되면 곧 떠날 거니까... 있는 동안만이라도... 손님 대적 좀 잘 부탁할게. 손님 방에 막 들어오네. 체크아웃 시간 지났어. 이 호텔 서비스 참 좋네. 이번에 감... 힅gone..." 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